안녕하세요.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 지방은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충청 남부 전라남북도 지지산 부근에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오늘 낮 12시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습니다. 내일 09시 예상일기도를 보면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 지방에는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방에는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여 충청 남부 전라남북도 지지산 부근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내외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산강 계곡의 야영객이나 피서객은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충청 남북도에는 어제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지방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니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